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어플 중에 하나인 그림 그리는 어플, 스케치스 프로라는 어플을 사용해 볼게요 이 어플을 실행을 해주세요 실행을 해주시면 왼쪽에는 다양한 도구 툴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컬러 칩이 있습니다 저는 핑크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레이어 창이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추가가 되고요 설정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투명도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의 아이콘 중에서 저는 이 수채화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이 수채화 브러쉬 안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래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도구가 사라집니다 이 상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을 살짝 그어주세요 약하게 그어주면 연하게 색깔이 나오고요 꾹 눌러서 색깔을 칠해주면 진하게 색깔이 나옵니다 여기와 이 아래 부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펜을 떼고 다시 펜 색깔을 이어도 색깔이 분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안에서 밖으로 색깔을 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색깔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고요 한번 색깔을 변경해 볼게요 다시 도구 툴을 켜주시고요 이렇게 컬러를 눌러주면 컬러칩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컬러로 저는 노랑 색깔로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역시 펜으로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핑크 색깔과 노랑 색깔이 색깔이 확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간이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역시 꾹 누르게 되면 진한 색깔로 들어가게 되고요 연하게 누르게 되면 노랑 색깔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노랑 색깔도 이렇게 펜을 떼고 안쪽에서 밖으로 구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펜을 떼고 한 번에 색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색깔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안쪽에서 밖으로 색깔을 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아래에 물방울 표시인데요 이 물방울 표시를 누르게 되면 정말 수채화가 마른 것처럼 수채화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처럼 다시 핑크로 선택을 해 볼게요 핑크를 선택을 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색깔을 칠하게 되면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물감이 한 번 마른 상태에서 칠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이 생기게 됩니다 노랑 색깔로 색을 칠해주면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물감에는 자연스럽게 색깔이 이어집니다 아까 한 번 말렸던 색깔 위에는 이렇게 결이 생기게 되고요 역시 이 물방울 표시로 눌러주면 다시 한 번 마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번 글을 적어 볼게요 색깔을 흰 색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을 한 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ar daar 그래서